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분석인데 이 부분은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임차인이 왜 유치권 신고를 하느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왜 유치권 신고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증금을 아예 배당받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유치권이라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치권 신고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먼저 민법 규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626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임차인이 그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죠 필요비는 주택 같으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지출한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가스가 고장났다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났다 전기가 고장났다 수도가 고장났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수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런 돈을 필요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임차인이 이런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조문은요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도 있죠 유익비는 필요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유익비는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서 지출한 비용은 아니고요 이 돈을 지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 증대한다 이런 것들을 유익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파트에 샤시 비용을 들 수가 있죠 자 아파트는요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샤시를 아파트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증대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유익비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필요비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이렇게 구별을 일단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규정을 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데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설비라든가 전기설비 보일러 자 이런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는데 사실 수도 정기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필요비로 어떤 돈을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이 비용 전액을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유익비는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그런 비용이죠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유익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샤시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임대가 매는 잠이 полд besser 임대자는 그리이오형